동하! 여러분들의 일상만화 유튜버 동키입니다. 오랜만에 만화 속 집값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일본 도쿄 외곽 사이타마현에 있는 짱구아빠 신형만네 집 일본 도쿄에 있는 도라에몬과 징구네 집 일본 내리마구에 있는 아따만만네 집 일본 도쿄 베이커 마을에 있는 유명한 탐정사무소 건물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 스프링필드에 있는 심슨네 집 가격을 파헤쳐봤습니다. 딱 봐도 단독주택인데다가 2층이라 비싸보이는 심슨네 집 그럼 심슨네 집값 파헤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78년부터 2020년까지 한 집에 쭉 살아온 심슨네 가족 5가족이 사는 만큼 집도 2층에 평수도 꽤 넓습니다. 우선 심슨네 집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1층엔 오프닝 장면으로 유명한 TV룸이 있고요. 그 옆엔 현관 복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실 마지 심슨이 요리하는 부엌 자주 안 나오지만 온 가족이 식사하는 식당 아이들이 노는 레크레이션 방 심슨네 차를 주차하는 차고가 있고 2층엔 뜨밤을 보내는 호머와 마지의 방 바트방, 이사방, 매기방 그리고 화장실 2개가 있네요. 집 가격을 알아보려면 크기부터 구해야 될 텐데요. 1층으로 돌아와서 계단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미국에선 법적으로 가정집에 핸드레일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 계단의 폭을 31.5인치 이상 35인치 이하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심슨네 집은 핸드레일이 한쪽만 있으니 계단의 폭은 대략 80에서 90cm죠.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층 거실 가로 4m 곱하기 세로 4.75m는 19제곱미터로 5.7평이 나오는데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TV방 4.9평 부엌 5.3평 식당 5.3평 통로 2.8평 차고 8.4평 아이들 놀이방 3.7평 화장실 0.9평 창고 0.8평 복도 1.8평으로 1층 총 면적 39.2평이고요. 2층 호모와 마지방 6.4평 안방 화장실 2.7평 바트랑 리사방 각각 5.1평 내기방 3.9평 화장실 2.4평 복도 2.7평 창고 0.9평으로 총 29.2평입니다. 1, 2층 다 합치면 건물 총 면적은 68.4평이 나오네요. 그럼 스프링필드의 집값을 알아볼까요? 미국에는 약 30곳 이상의 스프링필드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는데요. 호머네가 어떤 스프링필드에 사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2007년 심슨 무비에서 플랜더스는 바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스프링필드와 인접한 4개의 주는 오하이오, 네바다, 메인, 켄터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4개의 주 모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겹치는 도시는 없죠. 시즌 21의 22번째 에피소드에선 스프링필드가 5코널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5개 주가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미국에 5개 주가 만나는 지역은 없습니다. 대신 4개 주가 만나는 4코널스라는 곳은 있는데요.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선 리사가 스프링필드는 텍사스보다 3배 크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텍사스보다 3배 이상 큰 주는 역시 없습니다. 결국 수많은 스프링필드 중에서 만화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는 없는데요. 제 맘대로 제일 큰 도시인 메사추세츠주의 스프링필드에서 집을 검색했습니다. 집이 커야 집값 검색이 쉽기 때문이죠. 미국 부동산 사이트인 자이언트 리얼리티에서 발견한 이 집 건축 연도 1973년 건물 면적 64평에 심슨의 집처럼 차고 보유 총 2층 집에 주변의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집의 가격은 바로 51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5억 6천 5백만 원 정도 되겠네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가요? 서울 집값이랑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엄청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호머의 직업은 다들 알다시피 원자력발전소 안전담당관으로 무려 CNN에서 발표한 대학 졸업장 필요없는 고소득 1위 직업입니다. 연봉이 7만 9천 100달러 우리 돈으로 8천 7백만 원가량 되는데요. 사장인 번지가 무려 평생 직장으로 보장해줬다는 사실 알고 보니 호머는 고길동 못지않은 능력자인 것 같네요. 오늘은 호머네 집값을 알아봤는데요. 모두들 집 사는 날까지 힘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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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키무비였습니다.